다른 뜻에 대해서는 아이패드 미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아이패드 미니는 애플에 위해 개발 및 판매되는 태블릿 PC이다. 2012년 10월 16일, 애플은 10월 23일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의 캘리포니아 시어터에서 미디어 이벤트를 계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애플은 이벤트의 주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아이패드 미니인 것으로 널리 예측되었다. 이 행사에서 애플 CEO팀 쿡은 신형 맥북 패밀리와 새로운 세대의 맥북 프로, 맥미니, 아이맥, 미공개 아이패드 4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미니를 선보였다. 아이패드 미니는 시리, 사파리, 메일, 포토, 비디오, 뮤직, 아이튠즈, 앱스토어, 지도, 노트, 캘린더, 게임센터, 포토부스, 콘텍츠를 포함한 몇가지 사전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다. 모든 ios 기기와 마찬가지로 아이패드는 아이튠즈를 사용하는 맥이나 pc와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온라인 서비스와 콘텐츠 및 기타 데이터를 동기화할 수 있다. 아이패드 미니는 휴대폰 네트워크를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지만 헤드셋이나 내장 스피커, 마이크 등을 사용할 수 있고 스카이프 등 vip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와이파이나 휴대폰을 통해 전화를 걸 수 있다. 출처 애플 뉴스룸 마카이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